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이스200에 대한 조금 더 재미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누구나 또 어느 곳에서나 여기 이렇게 everybody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이스200은 모든 사람이 하는 버처 스튜디오다. 방송국에서 하는 것 이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. 또 L은 어느 곳에서나 크로마 키가 있든 없든 스위치와 믹서 기능들이 되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자동으로 하는 것이 되고 제가 지금 포인터로 하는 방식으로 이건 좀 다른 기능이 한데 포인터로 하는 방식을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우선 여기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할 때 포인터가 이렇게 됐는데 왼쪽을 클릭하면 파워포인트가 다음 장에 넘어가면서 설명이 되죠. 아무래도 서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나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하드웨이 스펙은 카메라 연결도 되고 또 출력도 되고 이렇게 된다. 여러 가지가 연결돼서 방송국을 만드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노트북 버전도 있고 렉 버전도 있는데 노트북은 아무래도 인풋이 좀 리미트가 되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을 하드웨이 스펙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렉으로 되는 것. 여기는 인풋 아웃풋이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다 들어있고 여기에는 노트북 버전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리미트가 있지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하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이 이제 좀 더 자유로우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하는데 여기에 지금 그 메뉴를 보면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와 또 거기에 있는 다양한 스펙트력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그 노트에 파워포인트를 보일 때 노트 파워포인트 노트가 있죠. 이야기 할 수 있게끔 크게 나와져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모니터에 보이는 내용의 스위치들이 여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능들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제가 거기에서 눌러보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효과를 주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가 나오는 거고 다시 이렇게 하면 파워포인트가 나오는 거죠. 또 다른 카메라를 넣어서 할 수 있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또 다른 카메라로 제 방을 설명하는데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스위치로 다 되는 거죠. 만약 여기서 이제 그 일반 스위치 하는 이런 상태에서 아까 한 것처럼 이 ppt를 보이면 ppt로 또 그 지금 화면을 보이면 화면으로 카메라를 보이면 카메라로 이렇게 보이는 그 다양한 효과들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줌 화면 줌 화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이렇게 보일 때에 우리 스위쳐 지금 이제 많이 시중에 팔고 있는 스위쳐를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아이스 200은 이 스위쳐를 가상 칠판과 장면에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스위쳐 기능과 또 가상 합성 기능을 집어넣어서 편리하게 쓴 것입니다. 특별히 여기 줌이 나오게 되면 줌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나오겠죠.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여기 학생들을 그려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칠판을 보이려고 파워포인트라면 파워포인트가 나와서 가게 되고 또 어떠한 그 다음 장을 누르기에는 다음 장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 노트북에서도 이제 인풋을 노트북 스크린 화면 카메라 학생 USB 카메라 이런 걸 넣어서 쓸 수 있게 만든 것이 그 아이스튜디오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 이라고 해서 노트북으로 그동안 방송에서나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쭉 하게 되어 있습니다. 특별히 이 장비는 이제 그 줌 같은 화면을 했을 때에 학생들과 대담을 하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만들어 지는데 몇 가지 기능 중에 이 자막 기능이 또 있어서 이렇게 그 로고나 멋진 것에서의 자막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. 이 글씨가 좀 이제 안 보이면 글씨 색을 바꾸면 되는 거죠. 거기에 가서 글씨 칼라를 만약에 좀 노란색으로 했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 글씨들이 또 이렇게 노랗게 나가게 되어서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게 되는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있어서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. 한번 그 아이스튜디오 기능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 그 전에 이제 이 스튜디오라고 있었는데 기능이 조금 리미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바꿔서 200으로 바꾸고 기능을 많이 좀 보강해서 방송국처럼 쓸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이 스튜디오를 만들고 또 양방향의 이제 줌 같은 걸로 하고 또 동시에 그 방송을 하기 때문에 조금 pc 사양이 좋으면은 더 좋게 돼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 소위 그 게임 노트북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카메라나 이런 걸 저희가 전문적인 오디오 비디오 스피커를 넣어서 이걸 가지고 강의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아이스튜디오에 있어서 그 노트북 버전에는 크로마키가 안 들어가면 더 저렴하게 이제 아이스튜디오 200L 이라는 걸 넣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강의실에서 직접 쓸 수 있다 강의실에서 하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고 페이스북 라이브도 되고 스카이프 하면서 혹은 줌 하면서 동시에 방송도 되고 이런 것이 되는데 특별히 이것은 강의실 용으로 만들어서 교실에서 교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도를 해서 지금 이제 그 노트북으로 강의실 찍거나 방송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걸 직접 강의실에 쓰자 해서 강의를 하실 때 이걸 쓰게 되면 이 프로젝트 화면이 큰데 특별히 뭐 큰 강당들은 더욱 그렇죠 그런데 가서 노트북으로 강의하실 때에 이 화면에 강사가 크게 나와서 소위 스마트 강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제가 몇 군데 데모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앞에서도 이 스튜디오로 크로마키 없이 하는 여러가지들을 보여가지고 많은 호평을 했는데 아직 이것에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번에 이제 그 소위 비대면이 되면서 더욱 이제 요구가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화상회 하는 것을 보면 지금은 뭐 줌이니까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과거에 이 스튜디오를 이제 더 강력한 아이스 200으로 바꿨다는 것이고 이 화면에 지금 이렇게 이제 보통 웨비나나 이런 장비들을 써서 하는 고가의 장비에서도 이 강사와 그 자료를 합성하게 되면 강사를 비록 크로프해서 하더라도 이 자료가 16대 9니까 수확을 풀면은 이 빈 공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 화면이 효과적이지 못한 데 반해서 이 스튜디에서는 이제 시간 도메인에서 프로젝터 화면을 100% 나오거나 작게 하거나 또 강의를 이제 안 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선생님이 커지게 되는 방식들을 써서 타임 도메인에서 4차원적인 강의 스위쳐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은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만약에 제가 이제 카메라를 그 그 소위 그 어이 일반카메라 그래서 그저 어 크로마케 없는 환경을 한번 설명해 가면 스위칭 한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쪽에 와서 이제 카메라가 선이 좀 작기 때문에 여기 서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든 서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포인터로 이것을 올라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마우스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제가 컨트롤룸을 가지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화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이 화면에서 지금 이 카메라를 바꾼 거죠 이게 나오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제 다음 장을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장을 바꾸면은 그 다음 장에 넘어가게 되죠 어 여기 지금 비디오라서 그런데 비디오를 한번 제가 플레이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하는 건 여기 그 강사가 따라가게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이 집중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화면들을 만약 저희가 이제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오늘 뭐 산에 갔다 오냐고 옷차림이 좀 그런데 여기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강의를 할 수가 있고 이때는 그 여기 있는 이 내용 이 내용을 스위칭할 때 서서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이 버튼만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그 이제 거기 보이는 것들이 그 파워포인트로 바뀌느냐 또 이렇게 카메라로 들어가느냐 또 다른 비디오로 하냐 이런 것조차도 전부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장면을 그 지금 서울예술대학교에 어깨저께 교실을 아까 한 장면입니다 이쪽에 와서 제가 여기에서 보여주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장면들을 저희가 그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교실에서 줌이고 여기는 이제 그 선생님 강의가 나오고 여기는 있는 학생이나 다른 거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어 보이는 그러한 교실 뒤에서 하는 교실을 만들어서 지금 그 처음으로 이것을 이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제가 저쪽 자리로 가서 크로마키 모드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크로마키 모드로 해서 제가 카메라만 그 강사를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제가 여기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크로마키를 더 아름답게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가서 하게 되면 이런 요건 이제 M스튜디오 그림에서 나왔던 기술 같은 걸 지금 아이스튜디오 시리즈는 다 하는데 M도 이번에 400으로 다 바꿨습니다 넘버링을 근데 여기서 있는 것처럼 이 스위칭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강의하시는 분은 전혀 그 포인터나 마우스만 써서 하면 되니까 아주 정말 편하게 수업이 된다 그래서 이 여러 이제 그 강연회나 이런 교실에서 이걸 쓰는 방법으로 바꾸는 그러한 것이 되고 특별히 이제 그 뒤에서 하는 수업 앞에 프로젝트를 한두 개 더 넣게 되면 이제 거기다 다른 학교 교실도 하는데 다림에서 있는 그 월 컨트롤러 소위 그 엣지 브랜딩을 써서 하게 되면 더욱 멋지게 이 공간 전체를 다른 교실이 돼서 이번에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다른 교실 수업이 다 되게 이렇게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에서는 지금 그 여러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넣어서 새로운 강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200은 우리 교육계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그래서 비대면 대면 대면은 더욱 대면답게 더 멋진 방송국 같은 강의실이 되고 비대면은 또 비대면이지만 충분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스마트 교실 되는 그런 장비로 아이스튜디오 200이라는 그 AR VR 다 되는 장비와 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크로마케어 없어도 AR 스튜디오 개념으로 만드는 최초의 스위처를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멋진 방송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림의 이 스튜디오 옛날 버전 가시신 분들은 이제 아이스튜디오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 멋진 방송환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